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주에 이미 많이 다뤄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일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왔는데 일단 7.5%에는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올해 목표치인 7.5%를 장기적으로 보자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7.5% 성장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안정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7.5% 성장률 목표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성량률은 7.4% 정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부분이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노후 설비 폐기라든지 부동산 투기 억제체, 그리고 대기 오염 방지 때문에 공장 조업이 계속 중단이 되고 있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기존의 성장 엔진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소비도 최근 들어와서 정풍운동으로 인해서 고급 음식점의 매출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또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도 급속히 늘어나기는 힘듭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점은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에 1.4%로 정기 대비로 해서 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작년 이맘때 성장률이 낮았던 기조효과로 인해서 1.7, 1.9%까지 올라가겠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수출과 홍콩을 제외한 수출을 보면 허위 수출로 인해서 수출은 실제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측면은 보이지만 실질 수출은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5월달부터는 수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5월달 이후부터는 수출 상황으로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 3분기는 중국 경제는 조금 안정이 되겠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의 목표치인 7.5%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정부가 그다지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니 경기부양책은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은 앞으로 대규모 재정 자극 정책은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중국의 50여 개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는 미니 경기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무부 같은 경우는 수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환급세 허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주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차세대 농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농업 상업은행에 대해서 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허시켜주는 안 그리고 상하이 자윤무역 시험구처럼 시안에다가 자윤무역구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의료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이 최근에 들어와서 성장 동력이 빨라지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요. 그림을 보시면 주요 업정별 산업 현황이 나옵니다. 전체 흐름 중에서 현재 올라가는 게 철강류들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중서부 철도 건설이라든지 지하철 공사 발전과 관련된 에너지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력이나 철강류 쪽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소매 판매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철도나 그리고 도로공사와 같은 부분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이 다른 산업들보다 우위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도 자동차 관련 주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산업보다도 더 강한 탄력을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중국의 신규 주택과 관련한 가격 부분입니다. 물론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그래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인해서 상승세는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부동산 붕괴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간제 같은 경우에는 붕괴가 벌써 시작됐다고 진단을 하기도 하던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을 보면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3%에 그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신규 상품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2014년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향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긍정적인 점은 현재 이런 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연일로 환산해보면 약 2.8%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 증갈보다 낮고요.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은 앞으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 시장을 보면 전달보다 상승한 도시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특히 윈조시라든지 우당장시 그리고 진화시 같은 3,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주택 가격이 1% 가까이 급락하는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택 버블이 터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림을 보시면 신규 주택 가격을 보시면 지난 10년간 두 번의 조정 국면이 있었습니다. 리먼시옥 그때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채무 위기 때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두 번 모두 집값 조정폭이 아주 짧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집값 조정폭이 조금 깊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때와 달리 재고 물량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난주에도 두 곳이 디폴트가 선언이 됐을 정도로 신용 경색이 심해지고 있고요. 또한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의존도 때문에 앞으로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하격 압력은 좀 더 계속 진흥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악재로 인식을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신규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붕괴가 같이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지방별로 일어나는데 대부분 2,3선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는 또 수요일 중국에서 4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의외로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달보다는 0.5%포인트 상승한 48.5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상산이 증가하는 계절에 있고요. 또 위엘아가 1달러에 6.2 유행까지 하락하는 것에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차이상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선은 여전히 4개월째 이하로 머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디폴트가 일어났듯이 시중의 유동성 경색 조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니 경기 부양책을 발표되고 있지만 이런 부양책이 경기를 끌어올릴 정도의 강력한 부양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 수출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빠른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HSBC 같은 경우는 바닷건을 탈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선행지표라고 하는 전력 생산량이 지난달에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화물 운송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빠른 V제형보다는 완만한 L제형 내지 영라이키형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바닷국면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선은 하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닷건 탈출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브가 상장돼서 상장 첫날의 주가가 19%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제는 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IPO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기업인지 소개도 해주시죠. 네. 전자상거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이번 주에 알리바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 심사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6월과 7월 사이에 아마라도 한 160억 달러를 조달하는 이런 IPO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리바가 실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을 경우는 시가총액은 1,500억 달러 정도가 되면서 페이스북 이외 최대의 기업 공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라고 하는 B2C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8만 개의 세계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8억 명 정도의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인구가 6억 명 정도 된다는 점에서는 성장 동래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프 바오라고 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루에 5,100조 원을 거래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어바오라고 해서 68조 원 정도에 달하는 MMF를 운영하는 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말까지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터와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아이치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미국 시장에 성장되기 때문에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대규모 아이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중국 IT 기업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보나 이렇게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온라인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될 텐데 중국의 온라인 시장의 규모, 앞서서 알리바바의 규모를 들으니까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품도 또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어떤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 규모는 무려 33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자 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의 B2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B2B 시장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온라인 시장 규모도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전체 중국의 소매 판매 시장에서 현재는 7.9% 정도 차지하지만 앞으로 2017년도 들어가면 1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B2C 기업의 점유율을 보면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티몰 같은 경우에는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당일 결제 시스템으로다가 당일 배송을 하시고 좋은 상품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성장세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티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결제 회사가 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우수 기업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앞으로 한 몇 개월 이내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에서 보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개 상품을 팔고 있고요. 특히 최근 6개월간 약 20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령의 현재 웹사이트의 중문 웹사이트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분유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매일 분유의 금전 명자, 매일군과 같이 중국 이름을 갖고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관련된 롯데 파스텔이라든지 롯데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아기용품 쪽에서는 상당히 폭발적인 매출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내 글로벌 팀홀이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입점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도 앞으로 빨라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우리의 소비재 기업들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도 인기 있는 기업이 많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합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또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에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어떨까요?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을 잊기 때문에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중국의 와이파이가 보급됨에 따라서 인터넷 동영상 시장이 무척 커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 규모가 2016년도에는 4조 5천억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모바일 온라인 시장 규모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평분 증가율이 160% 정도 증가하면서 모바일 시장만 한국의 전체 온라인 시장 규모를 상의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70조 원 정도 시장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말의 풍은지예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붐도 다시 새로운 정기를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